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열한기와 마지막 장인 2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아 제9년 10절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지고 주위의 토성을 싸움해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2절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18개월 중에 애굽이 시드기아를 도우러 왔다가 너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퇴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직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야 인들이 그 성읍을 헤어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아라바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메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에 19제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의대장 너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의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벽 전체를 헐은 것이 아니고 주요 부분만을 헐었습니다. 11절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의대장 너부사라다니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의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온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야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노끼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바다를 깨뜨려 그 노술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당신은 노시 귀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 쓰는 모든 노끄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의대장이 또 불옹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금과 은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귀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귀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의대장이 대제사장 쓰라야와 부제사장 스바야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성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총 74명을 사로잡았습니다. 20절입니다. 시의대장 드부 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메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때가 여호수하에 의해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한 후 약 8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드부간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누도밥사람 단우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메 미스바를 당시 수도로 정한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야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당신은 시위대장 누부사라다니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이라고 함께 가자고 했으나 예레미야는 고국에 남겠다고 하여 미스바에 거하게 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고 하여 예레미야는 그달리아에게 자신의 제자 바룩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을 때입니다. 25절입니다.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사람과 갈대야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야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의 다바네스로 도피했는데 이때 예레미야도 끌려간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 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직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 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유다 포로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호의를 베푼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여호야 긴의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한기아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대기순에 의해서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